이번 회에서는 인구의 증가로 인한 오미화로 인하여 인류의 시원지였던 역사 속 경도인 서울에서 지구의 동선 안목으로 이동해간 동포들이 정착한 곳의 비밀들을 밝혀보겠습니다. 인류의 이동, 부도지를 인용해 보겠습니다. 가장 맞이인 황궁씨의 주도하에 인류의 시원지 마고대성을 떠나 지구촌 각 지역으로 분과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상기에서 제시된 지명의 비밀을 밝혀봅시다. 천산주란 어디였을까요? 동의 서의 남의 황의의 이는 여로써 역사를 조작한 현 중국어 발음체계상 여를 리라고 발음하며 정확히 고려 즉 코리안을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황의인 코리안이 이동한 천산주는 주는 어디일까요? 피라미드 문명 기원전 만년경 인류의 이동시 등장하는 인류의 시원 문화가 피라미드 문명으로 전 세계에 산지되어 있는 피라미드가 이때 이동한 사람들에 의해 건축된 것입니다. 이들 인류가 있었던 시원지 경도인 서울의 진산인 화산의 형태가 삼각산으로 아마도 자신들의 고향을 잊지 않고 정신을 이어나가겠다는 복번의 상징이었던 것 같습니다. 삼각산은 인수봉 백원대 망경대의 세 보물이가 삼각산이 아니고 삼각형 형태의 산 하나가 삼각산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증 동국 여지 승남의 삼각산을 화산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혼란한 머릿속을 정신 차리게 해줄 피라미드의 의미를 살펴봅시다. 피라는 펴라 해탈의 정신을 펴라 평양을 피앙이라고 발음합니다. 평양은 평평하게 펴는 양지라는 뜻이며 미는 고에서 미 매를 산이라고 합니다. 드는 트, 터, 땅의 의미로 피라미드는 해탈의 정신을 펴는 복번의 상징인 산, 터입니다. 피라미드가 순수한 한글이었습니다. 오미의 화를 기원전 만년경으로 출원하고 있는 바 이들이 이동해서 수증의 상징으로 이룩한 문명이 피라미드 문명이라고 조심스럽게 지적합니다. 역사 속에 나오는 시원 문명입니다. 이들은 동서남북으로 이동하여 저먼 아메리카까지 개척의 손길을 뻗치고 있습니다. 즉 피라미드란 왕의 무덤이 아니라 수증의 상징으로 아리안의 정신을 펴는 메토라는 의미입니다. 성경과 서로마의 역사에서는 이집트 피라미드의 주인공들과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피라미드의 주인공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 과연 시기상으로 가능할까요? 전 세계에 숨겨진 피라미드 문명의 건축연대는 오미의 화의 시점을 기원으로 삼고 있는데 유독 이집트의 피라미드는 기원전 3000년 이후에 등장하는 것으로 조작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무슨 조작을 위해서? 이들 피라미드 문명이 존재하는 지역이 후일에 아리안 역사의 중심지역으로 등장합니다. 이들 피라미드 문명이 오미의 화 이후 아리안 이동의 주인공들이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발견되는 피라미드 문명과 이집트 피라미드는 엄청난 시기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실질적인 이집트 피라미드의 건축 시기는 보수니아와 터키에서 발견된 피라미드와 동일시대의 건축물일 것입니다. 왜 이런 시기적인 조작을 하면서까지 이집트 피라미드의 건축 시기를 축소시키고 있을까요? 현재의 아메리카에도 무수히 많은 피라미드가 존재하며 이 문명은 오미의 화로 이동한 인류에 의해 공국되었던 시원 문명으로 아메리카의 의미를 먼저 살펴봅시다. 지명에 등장하는 아는 감탄사의 일종이며 메리란 터키의 인서법에 나왔듯이 말이 마을의 한글 고어입니다. 프랑스 남부의 항구도시 마르세유는 마르, 마르, 마을, 부도의 의미이며 세는 머뭇의, 유는 이오니아, 요양의 의미로 이오니아의 부도라는 순수한 한글입니다. 메리카는 카인, 샤카의 부도라는 의미로 앞에에서 부도인 서울을 코탄이라고 했습니다. 카 땅이라는 의미로 메리카와 정확히 동일한 단어입니다. 산스크리트어, 박달문화는 인류의 시원문화입니다. 세계문화이고 스키타이 문화, 즉 샤카문화입니다. 천인 합일, 신인 합일의 선문화이고 처센 문화입니다. 그래서 천국, 한국, 불국이고 그 시원지는 천축이고 중국입니다. 바로 중앙아시아가 되는 것입니다. 중앙아시아가 바로 천하의 중심이고 스키타이 문화의 센타이며 아리안 문화의 산실이었습니다. 역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한글의 무궁무진한 역사성과 광범위한 사용에 대해 철저히 인식해야 합니다. 한글은 인류 역사 시원의 언어로서 전세계의 국명과 수도 이름 및 지명이 모든 한글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조선의 4대 임금이신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했다는 허무 맹랑한 얘기는 이 순간부터 있고 한글을 보다 간편하고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발전시킨 분이 바로 세종대왕이십니다. 지금도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보면 국명과 지명을 아주 유심히 바라보곤 합니다. 왜? 왜냐하면 거의 모든 국명과 지명이 한글로 풀이가 가능하다는데 정말로 놀라움을 느낄 정도이니 이게 어떻게 된 사실일까요? 인도 유럽어의 모호라고 하는 현 인도의 산스크리트어는 한한서글입니다. 필자가 이전에 산스크리트어가 하도 궁금해서 한글 고호사전 실타머 주석을 붙잡고 한 두 시간 뒤적뒤적 단어를 그 주석 부분만 읽고 있는데 그 모든 자음과 모음이 읽혀지는 게 아닙니까? 한글 장화와 똑같은 글자가 거의 3분의 1이나 되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조금 더 연구를 했더니 그 발성 원리와 제적 원리가 훈민 적응과 완벽히 똑같지 않습니까? 인도의 역사에 지배 세력으로 등장하는 아리아인들이 바로 한글인 산스크리트어의 주인공인 코리안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인도의 남부지역에 한글의 발음이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바보같은 이러한 학자들은 한글의 비밀을 밝히기 위해 인도의 남부지역을 방문하고 그곳에서 한글이 한반도로 전해졌다고 웃기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산스크리트어는 바로 실타머 혹은 시타머, 신땅어입니다. 신땅어는 우리 기획은 말로 하면 조선어라는 말로 한한글은 바로 한한서글입니다. 바로 산스크리트어입니다. 산스크리트는 발음도 의미도 바로 한글입니다. 산스크리트의 의미를 살펴봅시다. 산은 성스러운 신송한 신의라는 의미이며 산스의 스는 소유교, 못의라는 뜻이고 크리는 코리, 고리, 고려이며 트는 토, 탄, 땅입니다. 신송한 고려토의 언어가 바로 산스크리트어져던 것입니다. 기독교인 크리스트의 의미도 살펴봅시다. 크리는 코리, 고리, 고려이며 스는 소유교, 못의 의미이고 트는 토, 탄, 땅입니다. 고려토의 종교가 바로 크리스트였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전세계의 국명과 지명의 의미를 맛만 보고 지나가 봅시다. 자카르타 자는 감탄사이고 까르, 사르, 살은 보살의 의미이며 타, 트, 터는 땅으로 보살, 터라는 순수한 한글인 코알라, 룸, 프르, 쿠는 카, 샤카이며 알라, 아라는 알 땅, 룸은 로마, 라마의 밝음 푸르는, 투르, 타르는 밝다는 의미의 한글입니다. 디벳 티는 트, 터, 땅의 의미이며 뱃은 배의 밖으로 박토라는 한글입니다. 베트나 배는 박토이며 남은 남쪽으로 박토의 남쪽이라는 순수한 한글 한자입니다. 이슬람아 바드 이슬는 외향, 밖의 의미이며 라마는 로마, 브라만의 밝은 바드는 박토의 의미로 순수한 한글입니다. 카불 칸은 샤카이며 불은 불이, 불이, 부도의 한글입니다. 트, 니스 티, 트, 터는 땅이며 니스, 이스는 박, 외향의 의미로 한글입니다. 카르타고 카르는 사르, 사레, 보살이며 탄은 트, 터, 땅이며 고는 높은의 한글과 한자입니다. 탕, 헤르 탕은 땅이며 헤르는 헤라, 히라의 히라브로 그리스라는 한글입니다. 지브라이타 지브는 집이며 라르는 랴오의 류이고 터는 트, 땅으로 한글입니다. 에스파니아 에스는 이슬, 박기며 파는 법왕청이고 니아는 요니아, 요양으로 한글과 한자입니다. 브리타니오 브리는 브리, 브리, 부도이며 탄은 트, 터의 땅이고 류는 요니아, 요양으로 한글입니다. 슈트, 가르트 가르트는 가르, 고려의 트, 터 땅인 한글입니다. 오스트리아 오스, 오시에, 트, 터 땅인 한글 한자입니다. 티롤 티, 트, 터는 땅이며 롤은 랄, 알로, 알 땅인 한글입니다. 바르샤바 바르는 밝은이며 샤는 샤카이고 바는 박, 박토로 한글입니다. 소피아 삭피라 이오서 피라 펴라라는 한글입니다. 이스탄불 이스는 외양밖이며 탄은 땅이고 불은 부다, 부처로 한글입니다. 발칸, 발트는 박당, 박터이며 브리셸은 브리는 부도, 부리이며 셸은 샬, 보살부로 한글입니다. 프라 피라, 펴라 평양의 한글입니다. 테헤라는 태는 트, 터 땅이며 헤라는 헬라 히라베 한글입니다. 현 이슬람 국가의 이란인 이란의 수도 테헤란이 그리스터라고 합니다. 중원에서 사회로 이동한 코리안들의 이름이 현재 코리, 크로 그로, 그루 켈트, 갈리 까리, 까레이 까르, 카작 코작 코사크 까르 스키타이 아리안 등의 이름으로 전세계에 남아있고 이를 한자로 음차하나미 고려로써 고려라는 명칭은 단지 한자로 음차하기 위한 차용음으로 코리안들만이 아는 용어였습니다. 이외에도 전세계의 국명과 지명들이 모두 한글과 연결되어 있다는 놀라운 사실 명심 말합니다. 천산주 우파 인류의 마지인 황궁씨가 이동한 곳이 천산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곳이 어느 곳이었는지 진실을 밝혀봅시다. 상고로 앞에서 경도인 서울에 있었던 지명이 천안천부라고 했습니다. 천산산맥의 천산이란 이곳 서울의 지명이 이전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장 맛어른 종가인 황궁씨가 권속을 이끌고 부캐인 천산주로 이동하고 그의 후손들이 천부 사민을 이어받으니 천부 사민은 인류의 종가인 천부의 표식으로 기원전 2333년경 등장하는 당군왕검에게도 똑같은 천부 사민의 표식이 등장합니다. 천산주인 부캐의 지명과 위치를 가늠할 수 있는 고서를 인용해 보겠습니다. 상기의 문장 중 천산주의 위치를 가늠할 수 있는 내용은 파내류의 산 아래 환인시의 나라가 있었다고 합니다. 천산이란 현재의 우랄 아랄 산맥이며 환인의 나라가 있었던 곳은 우랄 산맥의 하단인 현 카자흐스탄 내에 있었으며 지명은 우파로 의미는 우 윗 선대 파는 법 법왕청 이라는 의미로 현재의 우파는 러시아 모스크바 우측에 타타르스탄에 조작 이입 됐던 것입니다. 천산이 우랄 아랄 이라는 이름의 의미는 온어 간습상 아랄 아는 아프가이나 아일라와 같이 존칭의 접도로서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그러면 랄 혹은 랄 가 되는데 랄 이라는 말은 발음하기가 힘들어서 라우 혹은 랄 혹은 라우 가 되니 랄 해 랄 화 라우 수가 되는 것으로 그 만주어 발음을 한자로 고정해서 요화가 되고 그 요화인 위수 동쪽이 요동이 되고 또는 서쪽은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여진인 소인 혹은 요인 아랄의 주변 사람을 의미하는 랄 이라는 말입니다. 인류가 원래 있었던 역사적 경도인 서울의 마구대성의 천산주 아랄로 이곳의 지명이 인류의 이동과 함께 북해로 이동 고착 되었던 것입니다. 인류의 시원지 경도인 서울이 역사 속의 여진으로 여는 고려의 려이고 진은 역사를 조작한 쓰레기인 현 일본어로 사람을 뜻하는 것으로 조선인은 조센진으로 발음합니다. 즉 여진이란 여인인 고려인입니다. 태양주 박주인 해주를 려계라고 했습니다. 려계란 려의 경계로서 신시계천의 무대 고고주쿠 해주가 바로 려였던 것으로 이들이 요인 또는 여진으로 조작되었던 것입니다. 황국이란 오미의 화로 각지형으로 이동해간 인류를 북해인 천산주 우파인 윗법왕청에서 구역을 나누어 통치했던 것으로 이들 환인의 역사적인 실전을 증명할 수 있는 글이 신증동국 여지승남 구격본에 있습니다. 신증동국 여지승남 황해도 모나연에 환인 환웅 당분의 무덤과 사당이 있었다고 정확히 나옵니다. 우파니샤드 현재 우리가 인도의 경전으로 알고 있는 우파니샤드는 또한 우리의 경전입니다. 우파니샤드 일장은 이사 우파니샤드 이다. 이사 즉 이어서 단절된 내고를 하나님 상쟁님과 이어서 하나로 연결 통일 신인 합일 천인 합일 한다는 말이고 그것은 조상님의 지혜를 잘 이어받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장은 깨나 우파니샤드 입니다. 참으로 험난한 현실 속에서 헤쳐나가느라 애고 속에 빠져서 잠들었던 신성과 지혜와 그 전통이 깨어나는 것을 말하고 즉 깨어나야 한다는 말입니다. 3장은 깨따 우파니샤드 입니다. 깨어나서 연결 통일 신일 합일 천인 합일 이루었다 어떻게 또 깨어나면 어떻게 라는 말인 것입니다. 어떠한가 우파니샤드가 한글로 우파니샤드를 공부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우파니샤드란 불교 발생 이전부터 성립되었던 것으로 우파니샤드란 우파인 윗 법왕청에서 이샤다 즉 이었다 성스러운 아리안의 해탈의 정시를 우파에서 이었다는 순수한 한글입니다. 현재의 카자흐스탄이 카잔으로 코자 코리 고려의 땅이라는 의미로 이곳이 바로 타타르스탄입니다. 원래의 천산주란 인류의 시원지 마고대성이 있었던 서울의 파척이 천산이었는데 그곳의 사람들이 북해로 이동해서 현지의 우랄 아라할산맥에 천산의 지명이 이입되었던 것으로 인류의 시원지 마고대성으로부터 천산인 우랄 산맥에 우파로 이동한 역사적인 사건을 기록한 경쟁이 바로 우파니샤드 대해탈의 정신을 마고대성인 경도인 서울의 파척으로부터 우파로 이동해서 이었다 는 것이 우파니샤드 즉 우파에서 니샤따 이었다 였던 것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잔잔한 감동이 밀려오는 것 같지 않습니까? 다음 회에서는 북해인 카자흐스탄의 천산주 우파에서 다시 인류의 시원지인 경도인 서울로 돌아와 천하사회를 건국하신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신시개천의 주인공이십니다. 바로 개천절의 주인공이시기도 합니다. 과연 누구일까요? 많은 관심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